오늘 저를 도와 함께 알람감 물러를 진행할 우리 유니크입니다! 딱 10대님 함께 잠시 우리 인사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유앤카 인기능입니다! 유니크! 일단 버터 좀 외워봐봅시다. 회사가 어디예요? 위에만 하고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중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다고 들었어요. 중국인 멤버도 있어요? 네, 저희 현식입니다. 아, 좋아요! Can you speak Chinese? 네. 중국 사람한테 중국말 하면 두부치에